기존의 2010년부터 펑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펑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저희가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4년에 한 번씩 펑을 사용하는 세탁인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계 밑에 깔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펑 슬러지죠 폐기물 처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밑에 깔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마 일리노이 한인 전체 세탁인들은 현재 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세대 세탁기계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그러니까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탁인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앞으로 펑 머신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펑은 저희 세탁소를 하시는 분으로서는 세탁에 필요한 용제입니다 그래서 세탁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용제고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 EPA가 발표를 했었고요 금년 2월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발표할 때는 펑 위험물 등급을 한 단계 낮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 리포트에 보면 펑으로 사용한, 펑으로 세탁한 옷을 입어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하는 문안이 발표된 게 의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발암물질이다, 아니다 하는 게 어떤 단체에서는 기다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거고 어쨌든 간에 케미칼로 저희들이 케미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법에 그 식수 오염에 대한 게 다뤄졌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 이전에 EPA는 펑으로 인해서 지하수, 그러니까 식수가 오염되면 오염된 거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탁소만 국한을 했는데 저희 NDI나 세탁인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세탁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에서 오염된 것도 그 출처가 밝혀질 겁니다 자동차 파트 상해를 가면 아무 규제 없이 펑도 살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WD-40도 같은 장소에서 아무 규제 없이 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은 펑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저희 세탁인들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4526 그러니까 펑 사용에 관한 법안도 세탁인들에 관한 규정만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저희들한테 와닿았던 펑을 사용하지 말자 시한적으로 말자 하는 그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업소는 규제도 없고 사용하고 저희 세탁인들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탁업계에서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오염되었던 청소를 하기 위해서 펑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 펑에 가입한 세탁소들은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기계 깔반 설치라든가 또 폐기밀 처리라든가 아니면 웨어처리라든가 이런 걸 기존의 매뉴얼에 따라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에는 앞으로는 큰 문제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오염된 것은 지금 현재 기계 시스템이 아니고 트랜스포 하는 기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오염을 많이 시켰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륜의 세탁인들은 저희 NDI에서 집계한 걸로는 약 110여 차례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만큼 저희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삽입된 내용 그러니까 깔판 설치라든가 폐기물 처리라든가 아니면 폐수 처리라는 그런 것도 저희 일리노이 세탁인들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거의 다 지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미 13년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 청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0년도 그리고 2006년도 7년도 8년도 NDI에서 서베이를 세탁인들한테 많이 받아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0년도 1월 달에 NDI에서 어떤 서재션을 했는 거니 세탁인들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게스라든가 전기회사에서도 크레딧을 주고 우리 건물주들도 세탁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펀드 기금은 계속 더 많이 필요하다고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 거니 앞으로 3, 4년 동안 저희가 어려우니까 라이센스피를 좀 낮추고 대신에 어떤 거를 더 가정해서 모든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지출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서베이를 통해서 카운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난 1년 동안 펀드는 기금 부족으로 인해서 연장을 하자 아니면 라이센스 기금을 올리자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나와서 현재 몇 차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 제출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그게 잘 관리가 된다면 저희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IDA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옆에 NDI 이사장 강성도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IDA는 일리노이 세탁협회 IDA는 산립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3월 달이었죠 SB 1617이라고 많이 이슈화되었던 세탁소 퍽 사용금지 법안 상원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인 단체 이사장님 발언이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한인의 대표성을 지닌다 정통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인 세탁인들은 퍼크를 필요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NDI는 개인 사업체 치부를 하셨고 그래서 몇몇 지각 있는 분들이 이랬으면 되지 않겠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또 이상한 발언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클링 머신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드라이클링 기계 수명이 15년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처럼 관리만 잘하고 또 손질만 잘한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법을 만드는 의원들 앞에서 드라이클링 기계는 수명이 15년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도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래서 NDI로는 도저히 되질 않겠고 그래서 뭔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각이 있는 분들이 생각을 모았고 그 몇몇 분들 의견을 조합하여 만든 게 일리노이 세탁협회였습니다 거기는 한인들만 참석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있었고 히스패니케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리노이 세탁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설립하고 나서 SB1617을 저지시킬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퍽을 사용할 수 있는 HB4526을 주지사 서명으로 전번 달에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간에 IDA가 만들어지면서 세탁인들을 뭐라고 그러죠? 세탁인들을 많이 분열화시켰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IDA와 NDI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번 달에 끝났던 퍽을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법안이 저희들 앞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분들과 생각을 같이 했더라면 지금 온전하게 저희들 앞에 와 있는 것은 세탁소에서 퍽을 쓰지 못하는 법안이 저희들 손앞에 주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웠고 IDA 설립 목적이 세탁인들의 이익, 재산보호, 권익을 위해서 싸웠던 것인데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석이 아닌 공석에서 분열화시켰다, 선전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소리를 듣고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IDA의 향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IDA 설립 목적이 세탁인들 권익부였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굉장히 큰 목적을 달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IDA는 잠정적으로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세탁업계는 지난 2년 동안 6개 법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법안이 저희 스프링필드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저희가 퍽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그 다음으로 지난 14년 동안 펀드를 말씀드렸는데 다 저희들이 돈을 낼 때 가계 체크로 냈습니다 그런데 비단 펀드만은 캐시어책이나 머니오더 아니면 현금으로 냈습니다 이 법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 NDI나 IDA 자체적으로 했다고도 보겠지만 약 4,300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펀드 기금 정상화 불경기 극복을 위해서 현재 공동구매를 1차로 금년도에 끝냈고 2차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NDI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끝으로 동포 여러분과 세탁인 그리고 각 언론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적은 돈으로 6개 법안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세탁인이 661분이라는 분이 서명운동도 하셨고 세탁소 손님이 2,840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광고를 할 때나 또 홍보를 할 때 시간 없이 저희들이 통보를 했었고 많은 것을 양해를 구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셔서 4,371분이라는 연인원을 동원해서 정말로 미주 최초로 펀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아마 한인으로는 최초로 저희에 관련된 법안이 업계 정문에서 주지사님이 서명한 걸로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세탁인들의 의견이 주정부나 주의회에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가 그동안 미숙했던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